왜 고쳤냐니?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? 성형 안 하면 안 될 얼굴이었잖아, 나. 안 하면 안 될 얼굴이라니?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얼굴이 정해져 있나? 아니, 그게 아니라... 알잖아. 내 옛날 얼굴. 내가 수아처럼 예뻐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지호 정도도 바란 적도 없고 은희 언니나 정분이 정도 아니, 그 비슷한 정도만 됐어도 나 안 했어. 근데 난 평범한 정도도 못 되는 얼굴이었으니까. 너... 남들 얼굴에 끝맥이냐? 얼굴이 아니라 그 질 떨어진 마인드를 수술하지 그랬냐? 뭐라고? 남이사? 속으로 뭔 생각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? 내 삐끼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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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이 자식. 이 자식. 이 자식. 이 자식. 이 자식. 이 자식. 얼굴이 아니라 그 질 떨어진 마인드를 수술하지 그랬냐? 뭐라고? 경석아! 어디 가? 집에 가? 네 너 진짜 간 크구나 선배가 집합하라는데 바로 개무시 시크한데? 무슨 집합이요? 몰랐어? 너 너 나쁜 단톡밤도 안 보니? 김찬우가 아이패드 소집했잖아 뭔 사골도 치려고 모두 잘 먹고싶는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